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이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듯이 글자를 이렇게 파도처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즉 글자를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보므로서 역동성을 부여해 보고자 합니다. 먼저 상단 메뉴바에 가셔서 파일 그리고 새로 만들기에서 폭 1920 높이 1280 픽셀 해상도는 72 그리고 배경이 흰색인 이런 캔버스 즉 작업용 도화지를 한 장 만들어 줍니다. 그 다음에는 여기에 배경색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경색은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되지만 여기서는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측 레이어 창에 가셔서 아래쪽 중간쯤에 보시면 여러 개 아이콘이 있죠. 여기서 색칠 또는 조정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. 그러면 위쪽에 반색이라고 있습니다. 이것을 클릭해 주시고요. 여기에서 적당한 색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노란 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글자를 입력하면 되는데요. 좌측 툴바에 가셔서 문자도구를 선택합니다. 그리고 상단 옵션 바에 가셔서 오른쪽 문자 펜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폰트와 크기 색상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는 굵은 글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어때 잘난 체라는 폰트를 선택하겠습니다. 그리고 글자 크기는 적당하게 해 주시고요. 또 글자 색상도 지정을 해 주면 되는데요. 여기서는 파란 계열로 해 보겠습니다. 확인을 해 줍니다. 자 이제 이 바탕에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.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해 줍니다. 확인을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글자의 크기와 이치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. 단축키 Ctrl T를 해 주시고요.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Alt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시면 동일한 비율 확대가 되죠. 이것을 마우스를 통해서 이렇게 위치도 적당한 곳에 배치를 해 줍니다. 그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. 자 이제 여기에 필터 효과를 적용할 텐데요. 필터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글자를 이미지화 시켜야 됩니다. 즉 현재 이 글자는 벡터 속성이기 때문에 비트맵 속성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오른쪽 레이어 창에 갑니다. 문자레이어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생기면서 중간쯤에 보시면 문자레스터화라고 있죠.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.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썸네일이 투명하게 바뀌었죠. 자 이제 여기에 필터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. 상단 메뉴바에 가셔서 필터, 왜곡, 그리고 하향을 선택해 줍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생기죠. 여기에서 제네레이터 수, 파장, 진폭, 비율의 값을 각각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. 숫자로 바로 지정도 되지만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변형을 해 보시면 그 값들을 직접 비리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죠. 또 진폭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모양이 많이 변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. 역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. 이 값을 직접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제네레이터 수는 1로 해주시고요. 그리고 파장은 최소 1, 최대 230으로 하겠습니다. 진폭은 1에서 50으로 해주시고요. 비율은 수평 1, 수직 100%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유형은 4인파로 하시고 확인을 해 줍니다.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글자들이 구불구불한 모양으로 바뀌었죠. 이대로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글자의 다른 효과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 레이어 창에 가셔서 이 글자레이어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.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창이 뜨죠.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드롭 섀도우를 클릭해 줍니다. 그리고 혼합모드는 곱하기 또 그림자 색상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적당히 지적을 해 주시고요. 또 투명도도 이렇게 조절을 해 봅니다. 조절이 가능하죠. 각도도 이렇게 이미대로 조절하시면 됩니다. 그림자의 거리 그리고 스프레드 또는 크기 이렇게 다양하게 본의의 취향에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또 여기에 패턴을 한번 삽입해 볼까요? 패턴 오버레이를 선택해 줍니다.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가지 유형들을 선택해 줄 수가 있는데요. 여기서는 물 모양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효과를 위해서 단축키 컨트롤 T를 해줍니다.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되고 상단 옵션 바에 보시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 아이콘 있죠? 이것을 클릭해 봅니다. 그 상태에서 좌측에 보시면 뒤틀기라고 있죠? 이 안에 여러가지 모양들이 있는데요. 여기서는 깃발 모양을 선택해 보겠습니다. 확인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함으로써 각 글자의 모양 뿐만 아니라 전체 모양도 물결 모양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 글자가 마치 파도를 타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초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실습을 해 보시고 생활 속 디자인에서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또 도움이 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